볼보 전기트럭이 2019년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누적 주행거리 8천만 킬로미터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구 2천 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볼보 트럭에서 발표한 전기트럭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약 6만 8천 톤의 이상화탄소 배출을 절감했으며 내연기관 트럭으로 이 거리를 주행했을 경우로 환산한다면 2천 5백만 리터 이상의 디젤 연료 소모를 절감한 셈입니다. 로저 알름 볼보 트럭 사장은 오늘날 운송 지역들이 물류 수송 등의 분야에서 전기트럭의 이점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 결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게 돼 기쁘다. 상업용 운송에서 발생하는 이상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7%를 차지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배터리 전기트럭은 탄소발자국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라고 말했습니다. 볼보는 전기트럭 부문에 일찍 진입하면서 넷째로 운송에 대한 독보적인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축적해왔는데요. 이를 통해 볼보는 차세대 전기트럭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트럭을 도입한 운송기업들은 무배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경쟁에서 초기 수용자로서 큰 노의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수송으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시점에 전기트럭과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물류 운송 최적화는 물론 운행 경로 최적화 등 업계 내에서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사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트럭 운전자들은 기존 디젤 차량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의 소음과 진동으로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을 경험하고 있기에 전기트럭의 이점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외에도 다양합니다. 볼보 트럭의 전세계 판매량은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약 256% 증가해 1977대에 달했으며 2024년에도 다양한 업계의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올해 1분기에 전기트럭을 구매한 고객 절반 이상이 볼보 트럭을 선택했으며 유럽 내 볼보의 전기트럭 부문 점유율은 56%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판매된 전기트럭 중 44%가 볼보였을 만큼 볼보 트럭은 전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볼보는 전세계 45개국의 고객에게 3500대 이상의 전기트럭을 판매했는데요. 2023년 동안 볼보 트럭은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의 고객에게 대형 전기트럭을 배송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도 전기트럭의 점유율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볼보 트럭은 한국을 비롯한 모로코와 말레이시아의 배터리 전기 대형 트럭을 최초로 선보인 트럭 제조사가 됐습니다. 볼보의 전기트럭은 도심 지역 내 물류 운송과 폐기물 관리부터 지역 간 물류 운송 및 건설 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도에 맞는 운송 요구를 충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전동화 과정에서 볼보 트럭은 전기트럭의 에너지 사용, 충전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서비스의 최적화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 지식을 구축했습니다. 한편, 볼보 트럭은 오늘날 8가지 모델의 완전 전기트럭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볼보 FL 일렉트릭, P 일렉트릭, FM 일렉트릭, FM 로우 엔트리, FMX 일렉트릭, FH 일렉트릭, FH 에어로 일렉트릭, VNR 일렉트릭 이렇게 8종이며 이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볼보 FH 일렉트릭으로 최근 2024년 올해의 트럭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커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